00443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송원산업입니다. 송원산업은 은 동사는 1965년 화학제품의 제조, 가공 및 판매를 위해 송원산업주식회사로 설립되었으며 1977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됨 동사의 주사업은 폴리머 안정제 및 코팅제, 연료 첨가제 등 화학제품 제조, 가공 및 판매이며 PVC 안정제, 가소제, 고흡수성 수지 등 합성 수지 사업 또한 연위 중임 폴리머 안정제는 올라핀키 및 스타일링키 수지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동사가 20% 이상의 세계시장 수요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석유화학 및 PVC 가공, 합성 비혁, 도료 등의 산업에 사용되는 첨가제 및 원재료 등 정밀화학 관련 종합 첨가제를 생산, 판매하는 업체인 대시 산업용 화학제품의 매출 비중이 약 70%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국내와 유럽, 북남미, 아시아 국가의 고객을 확보 고른 매출 비중을 보이고 있음 대시 폴리머 안정제 세계시장에서 수요점유율 약 22%로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시장에서는 약 60% 이상의 점유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 재무 대시 폴리머 안정제 등 주력 제품인 화학제품의 판매가 증가한 가운데 PVC 안정제 및 유기주석 화학물 등의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주요 제품 판가가 상승한 바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의 매출 성장 대시 큰 폭의 매출 증가로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된 바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하였으며 법인세 비용 증가에도 순이익률 역시 상승하였음 대시 공급 과잉에 따른 석유화학 업환 부진에도 산화방지제 시장에서 안정적인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피아어 폴리머 수요 증가 반도체용 화학제품 개발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4월 14일 기준 장마감 송원산업의 시가 총액은 4,392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송원산업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375위입니다. 송원산업의 상장 주식 수는 2,400만 주입니다. 송원산업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송원산업의 퍼은 3.33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26.2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3.13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5,497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만 8,443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6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5,497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64배, 2만 8,44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2.73%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680번지억원, 1057억원, 1851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84번지억원, 712억원, 1319억원입니다. 송원산업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78번지 33%이고 유보율은 5604.47%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71.49이며 전일 대비해서 9.83 더하기 0.38%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1.495.131005.296.496.496.496.00 제골